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무 공문 없이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마음과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덧입혀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역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인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자라며 가로대해 주여 저를 더우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대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이틀간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복사님께서 좀 전에 요약해 주신 대로 제가 첫째 날 비전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루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또 저희를 구원하실 때 저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기대는 저버리고 우리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큰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각 지역교회 각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더 큰 일을 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미주 안에서도 귀한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첫째 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예수님의 부요라는 말씀으로 제가 잠깐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알지만은 신앙사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주님 사실은 너무 일부분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기르면서 더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 걸어오셨던 그 사건 다 아시죠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도 보았고 또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정작 주님이 그날 무리에 걸어오실 때 주님을 보고 했던 말이 유령이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온 말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입에서는 유령이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주님을 잘 몰랐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 못했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부활하신 후에 심지어 주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산다고 알지만 사실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그 주님의 역사를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잠시 더 주님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탄생했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를 알고 구원받았지만은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로 주님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안 만큼 주님을 사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구원 안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등하느냐고 때로는 육신에 빠지고 또 세상에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당해 살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인지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어제 좀 설명드리면서 그분이 바로 모든 게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우주도 다 그분을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 많은 물건들 모든 게 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모든 선자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했고 제자들도 그분을 증거하고 일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하늘의 중심에 계시고 역사의 중간에 계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신 그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게 사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인데 너무 놀라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려는 걸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잠깐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활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어떤 경우는 믿음에도 얘기할 때면 큰 어떤 역사나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어떤 넓이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큰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믿음을 언급하신 게 아니고 한 연약한 이방인 여자인데 그 여자를 세 번 시험하시면서 믿음의 한 부분을 잘 주님이 설명해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부분을 같이 배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성계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다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 자신도 가끔 돌아보면 믿음 안에서 연약할 때 그럴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도 세우고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하다가 가끔 가다가 그런 시간이 기대했던 것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어쨌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때 이루지 못한 것은 때때로 저희가 준비되지 못했고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한 부분 오늘 같이 좀 묵상 같이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신대로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본문 어떤 한 구절 중에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때때로 스페인에서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스페인 말로 의인은 엘 호스터입니다 엘 호스터 제 이 발음이 조금 저희들한테 어려운데요 저희들 표현할 때 가래 내뱉는 식의 표현 뭐 이런데 좀 더러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비벼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또 그 의인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은 약간 유대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족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시작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 많이 하고 또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모습도 있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굉장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관점에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준 말씀이지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믿음에 대해서 대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전반부에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주님께 그 믿음이 칭찬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이방인 가나한 여인 그 가나한 여인이 그리스 여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에가 되어 있거든요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좀 특별한 여인 같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세 번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그 여인이 소리 지르고 부탁했는데 들은 척 안 하셨잖아요 완전히 무시하셨죠 마태복음이 유대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 계시는 사이에 와서 조용히 와서 뒤에서 이렇게 귀만 딱 이렇게 열고 말씀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거슬렸겠죠 조용히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누구 혼자 막 떠들고 오면 얼마나 참 그게 예의도 아니고 정상이 아닌데 여인 속에는 정말 갈급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천대받을 무시받을 걸 알지만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여인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침묵하시는 주님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 그 여인이 좀 더 가까이 오게 됐는데 그 주님에게 가까이 와서 그 침묵하고 주님 사실 침묵한 것은 무시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끝까지 매달며 주님께 나왔는데 그 여인이 더 강국하게 부탁하시는데 주님은 노골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쯤에는 들은 척도 않더니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거절한 겁니다 당신은 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왜 나한테 왔냐고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거절하시는 주님 그래도 그 여인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강국하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강국히 부탁했죠 그런데 그 주님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을 더 강하게 짓밟으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도다 이 본문 말씀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말 그대로 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너는 개다 그 소리죠 개 취급을 당한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한다면 최고의 모욕이고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여인 그것을 받아서 올 수 없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게 가능할까 1대1로 누구한테 무시를 받아도 되게 마음이 힘든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 취급에는 개취급을 받을 때 올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스페인에 살거든요 스페인에 사는데 예를 들어 조금 스페인에 사는 게 외국 취급은 조금 더 제가 좋습니다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조금 작습니다 제가 조금 위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유로가 되고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그분들이 좋으신데 가끔 가다가 이건 어떤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잠깐 표현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중국분들이 사셔요 사셔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동양사람들을 좀 무시하셔요 그 표현으로 중국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양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자기들보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기들 또 우리 보면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 이제 중국말로 이제 불러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진 않죠 이제 개인 상담하고 이제 또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처음 만난 분도 그냥 나쁜 의도라가 아니라 당연히 외모가 이러니까 이제 중국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국사람으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나같이 잘생긴 중국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스피스토 알군 치이노 땅구아 볶고 뭐죠? 그러면 자기들이 막 웃어요 그것은 이제 무시하려는 얘기 아니라 한 번 웃고 나오면 금방 마음이 싹 열어져서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다른 사람에게 참 무시하다 하면 정말 자존심 생각하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일대일로 무시를 당해도 참 그런데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는 것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복을 받는 여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한 여자거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이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믿음을 생각하실 때 큰 일을 하고 앞에서만 봉사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얘기할 때 우리 마음과 관련된 우리 인격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강국한 온함을 들으셨는데 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세 차례 이렇게 그 여인을 시험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뿐 아니고 주님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동시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험에 넘어지는 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죠 시험에 넘어지는 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게 죄에 빠지는 겁니다 죄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면 상실 잃어버리는 게 많이 생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주시려고 했던 그 많은 것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다 잃게 됐습니다 불행하게 됐죠 범죄이기 때문에 고통과 많은 것들이 주어졌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7가지 인간이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많은 걸 잃었죠 물론 주님이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풍성히 준비하셨는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 분위기였습니까 우리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한 겁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단번에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았지만 실격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험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험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승리자입니다 귀하죠 그런데 그 시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됐다고 별로 이 문제들에 깊이 생각 안 해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조심하고 깊게 살아있는 걸 잊어버리고 육신에 빠져 살고 죄에 빠져 사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생각도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의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찬다고 베드로연서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자빠져도 그것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실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너무 귀한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름입니다 첫 스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의 주님이 아담을 시험하실 때 한 가지 시험하시죠 간단하죠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그 명령이 불이한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라고 이렇게 먹지 말라 하냐 그러면서 오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두신 분은 한 가지를 그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줬기 때문에 네가 내 은혜를 안다면 이것만 먹지 말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담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걸 다 받으고 뭐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나 있겠어요 과일이 하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그만 하나 그걸 따먹고 그 죄에 빠져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어놨으니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되는데 사실은 그 아담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반복됩니다 아담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구원받은 저희 아담에게 모든 걸 주시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 그 영혼한 걸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잠깐 주를 위해 살아달라고 먹지 말라고 함부로 살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그 잠깐을 영혼을 받았는데 그 잠깐을 저를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걸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삶의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담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께 시험하셨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분할 때 마귀는 유혹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단련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어떤 현장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하는 방법일까요 형제자매들이 가끔 교재에서 자빠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오랜만에 써가지고 교재에서 실족 실족 가끔 좀 세는 소리가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재에서 실족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고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문제 많이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변에 갈등이 있는 분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나오기 싫어 이런 경우도 봤고요 어떤 자기가 믿는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2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저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저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라 하시니라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은 그 열국들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열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를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시험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꼭 내 마음에 드는 분들만 계시진 않죠 꼭 교회뿐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다 마음에 드시는 분만 계세요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여긴 아틀란타는 저희는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물어보시면 서로 대답하려고 막 이러시거든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노래 시키면 저도 오늘 목사님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해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 잘 못하는데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사양심은 통역하려니까 여기 쓰면 안 되겠구나 사양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게 선비 같고 덕이 있어 보이고 동양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와 우리 이제 교회 마드립교회 어머니들 이렇게 모임이라 이렇게 할 때 간증할 사람이나 노래할 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줄을 서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분들 정말 적극적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듣기 힘든 찬송인데 끝까지 다 부르시는 그건 더 놀랍습니다 우린 부끄러워서도 못 부를 것 같은데 정말 음정 박자 상관없이 부른데도 끝까지 부르시고 또 다들 만족해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불러오시고 보고 막 야 적극적이다 여러분 주위는 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만 계시지 않죠 가끔은 형제자매들 이제 스페인도 똑같은데요 가정에서 힘든 얘기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형제자매 사이에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갈등이 돼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런 문제 때문에 교제에 나오는 것을 더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작은 문제라도 들어오고 나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다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사실은 그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나에게 아픈 소리를 했던 그분이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은 우리가 건드려도 그냥 양처럼 그대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반응이 나온 건 사실은 내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에 엄마가 된 거랑 다르듯이 그 아이들 결혼 전에 조카들 그렇게 기저귀 막 똥 막 언니가 치는 거 보면 징그럽고 냄새 나고 옆에다가 오시는데 자기 자식은 이렇게 똥을 이렇게 그냥 기저귀만 싸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려내버려도 그걸 다 손으로 만지면서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예전엔 작은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불평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것도 마음에서 은혜로 받을 수 있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내 자신도 사실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 문제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용서 못하면 용서하지 않은 그것을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시험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시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본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알리하심이라 여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스페인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스페인어 하나가 좀 더 들어 있습니다 바라 아플 히르테 너를 괴롭게 하시고 하려고 그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일부러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너를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 땅 주신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그것 믿고 나왔더니 가보니 광야니 얼마나 처음에 황당했겠어요 물론 본인들 실수죠 불순정함으로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광야 같은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췄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질병이든지 주변의 핍박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든지 내 주변에 예상치 못한 마음의 고통과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내게 유익을 주시기에 좋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걸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걸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시죠 신명기 1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3절 1절에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마약사하고 거짓된 일꾼들이 잘못된 복음을 거있던 교리를 전합니다 누가 거기 미혹됩니까 사실 그 마음이 이미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길 당장 지옥에 쳐넣으실 수도 있는데 풀어두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잘못된 교원에 빠지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제 자신도 한 번 그랬습니다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완 목사님이 제가 있었던 그때는 광주교회인데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미혹된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은 교회를 나가기 전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있던 같은 제 또래 대학생 젊은 분들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여자분이 여자분이 말씀을 이완 목사님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한국 사람인데요 조금 영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딱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는 제가 이제 미혹되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옆에서 그 얘기한 걸 들을 때 굉장히 그게 충격적으로 막 이렇게 정상적인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팍 들면서 마음이 벌써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있다 미혹이란 건 잘못된 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 중에서요 에피소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페인 성경에 보면 라 수스텐타 이 라 구이다 교회를 교회가 여성명사인데요 스페인에서는요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부양하고 아주 이렇게 공급하면서 지키는 걸 말하거든요 수스텐타라고 하면 지키고 이렇게 보호해 준 그런다는 것을 그렇게 써놓으셨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딱 구원하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적절히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남편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을 수스텐타 구이다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유용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신다고 확실히 본인이 말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 서로 그렇게 그렇게 막 잘생긴 것 같지 않고 막 잘난 것 같지 않고 부족해 보이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모실 때 이 교회는 너무 귀할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우린 절대 고아가입니다 여기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를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서 헤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넣어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시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 성계에 보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믿은 만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것까지 채워놓으셨구나 저는 스페인 분들한테 진짜 그래요 거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우리가 스페인 말을 잘 못하고 문법도 틀리고 스페인어는 웃고 배우고 울고 나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동사 변화가 많거든요 동사 변화가 이렇게 한 가지 동사인데 동사인데 시대에 따라 현재 단복수 여섯 가지 바뀌고 과거형이 네 가지인데 거기에 따라 또 다 여섯 가지씩 바뀌고 명령 있고 조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한 다른 이래요 이래서 한 단어인데 동사인데 그것을 문장에 따라 120가지 가까이 이렇게 바꾸면서 얘기를 하고 남성 여성 단복수를 바꿔야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나이가 40대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익숙해지기가 시간 지금도 그래서 하면 동사 변화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래요 제가 꼭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왕 전도해야 되니까 스페인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도 그렇게 책임이니까 말은 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공부 계속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또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최선을 다해 하되 잘 못하더라도 두 번째로 설교 내용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울하게 얘기하고 혹시 문법도 틀리고 그러더라도 이분들이 오셔서 듣고 정말 들을만하다 교훈이 됐다 확실히 뭔가를 깨달았다 이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들어보니 들을 것도 없고 그건 진짜 문제죠 말은 비록 못해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하다 하나님 여기 확실히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는 그분들 느끼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안에 정말 구원받은 역사가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영재인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걸 한 번씩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듯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확실히 신뢰 안 하시면 마음이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오지 아주 좋습니다 에베스 4장 13절 14절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거든요 성장하지 못하면 여동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맞나 저게만 흔들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시험 중에 여기 보면 거짓 선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정상적으로 실격자가 되지 않고 성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룻 아시죠 룻 오르바고 룻 둘 다 나오미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 둘 중에 룻만 그렇게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참 귀하죠 거기에도 세 번의 시험이 나옵니다 세 번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데 둘 다 처음에는 똑같이 어머니 그런 마음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님 따라서 어디 가겠어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도 결국 세 번 시험 딱 지날 때 오르바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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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내가 세 번까지 대답하면 진짜 데리고 갈라 싶어가지고 얼른 여기까지다 하고 얼른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라갔지 않습니까 세 번 시험을 거친 여인이기 때문에 승리자 복 있는 여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스페인말로 볼베오스 그럽니다 두 여자한테 돌아가라 볼베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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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 그거를 이겨내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난한 여인 주님이 세 번 그 여인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짓밟은 것처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시하고 배척업에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여인인지 주님이 시험하기였습니다 아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받아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그 믿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돌아가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대 여기 가난한 여인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까 자기 문제 아니고 자기 딸 문제였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픈 거 참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아픈 건 더 참기가 힘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성교사로 처음에 나갈 때요 저도 이제 호르몬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성교사될 걸 결정하고 이제 나오는데 되게 사실 그때까지만 생각했던 것은 아 내가 어렵게 결정했다 참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님이 이런 마음을 결정했다 내가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이기자 내가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요 성교사 자기가 나가는 것보다 보내는 부모 마음이 엄청 더 힘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는 진짜 당사자 그 마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식을 멀리 보내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꼭 제 개인뿐 아니라 그 어떤 자식을 멀리 이렇게 내보내는 부모들 마음 얘기하고 들어보면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자기 딸이 육신적으로 이 몸 자체가 건강치 못하고 불구하고 그래도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은 더 많은 아마 부모 마음의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아마 고쳐보려고 온갖 예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낸 거 병든자를 고친 거 들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마침 가까이 오신다니 이것보다 더 귀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떤 의사나 어떤 종교에 데려가도 고칠 수 없는 자기 딸인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데 그 부모가 정말 두 발 벗고 달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무시 유대인들이 할 거다 그걸 알았을 거고 틀림없이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것도 알았겠지만 그거 하나 바라고 정말 그분이면 나를 내 딸을 살려줄 수도 있다 그 마음으로 아마 여기까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자란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중에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도망가시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형제자매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은 것 같고 갈등 생긴 것 같고 같이 일하기 힘들어 그렇죠 누구든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있고 싶어요 10편 55편에 있는 표현대로 내가 새처럼 비둘기처럼 멀리 날라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만사 싫고 그냥 혼자 그냥 탁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문 걸어 잠그고 내 문제에 있어서 내가 기회 안 만나는데 누군가 도화지로 찾아와도 그냥 안 만나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늘 수도 있고 칩거한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수단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주님께 의자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든 내가 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이후에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가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마치 이 여인처럼 참 감사하죠 이 모습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 텐데 마침 주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 나오잖아요 이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난 다 끝났다 나 다 싫다 이것도 합당치 않고 두 분 분출하고 혼자 있으려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다 자기가 한 다음에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이것도 합당치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여인이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편 57편 10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많이 늦나요 말이 좀 속도가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저도 하면서 원래 제 별명이 오토파이였거든요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막 팍 입고 막 그래가지고 오토파이였는데 지금 통역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또 지루하실까 좀 걱정되는데 10편 57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요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자세가 신앙이로서 옳다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신앙에 문제 있을 때 꼭 누구 단 사람하고 문제 아니든 자기 개인적인 문제랄지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냥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교제 안에서 꼭 해결하십시오 항상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입니다 지금 2년간 이렇게 팬데믹이 있으면서요 조금 아마 미국도 2살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에 못 모이니까 말씀을 유튜브로만 보냈습니까 내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보냈습니까 이게 습관화 많이 되셔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듣는데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돼 똑같은 말씀 듣는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교회에서 들으나 집에서 들으나 똑같이 비디오로 말씀 듣는 아니 비디오가 아니라 유튜브가 TV 같은 걸 말씀 듣는데 무슨 차이 있어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마드리 교회가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꽉 찼었습니다 저희 강당이 그래서 공사를 해서 2층 윗부분에 기존에 형제자만들이 원래 이 건물을 살 때 스페인 전역에서 모여서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요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 방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없고 다 분가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비디오로 연결해 동시에 밑에서 말씀하고 위에서도 동시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자리가 꽉 차서요 공사를 다 했어요 강당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여기도 차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시고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못 모이잖아요 이게 조금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아 이제는 안 보이기 시작한 분들 이제 30%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왔지만은 이제 그 이제 좀 오기 부담스럽고 좀 꺼렸던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 핑계를 생길 뿐 아니라 실제로 막 문제들이 생겨요 아 나는 아기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 나는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 몸이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합당하죠 합당이라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1년 2년간이니까요 지금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시 채워지지만은 아직도 80% 정도 그 정도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개인을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지워지면 놔버려요 교제를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이다 교회생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가끔 듣고 또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전도입회 참석하고 헌금하면 신앙생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입니다 교제 우리는 이제 꼬문현 그러거든요 교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리고 정말 동고동락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교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입니다 조그만 일 있으면 교제 2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주님 배우고 그래야 잘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교제생활 교제생활 딱 그게 몸에 파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제에 나가야 된다 제가 우리 스페인 형제인들 중에 집사들 중에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에요 저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600km를 10년 동안 한 번을 안 빠지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들을수록 신기해요 저도 살다 보면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28년 가까이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못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 아퍼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도저히 설 수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도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10년 동안 그것도 가까이도 아니고 600km에서 10년을 단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왔다 제가 들을 때 그거는 정말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결혼식도 있고 무슨 행사도 있고 가정에도 무슨 일 많이 있고 본인도 아팠을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불문하고 온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귀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일 많이 하기 전에 그 자체가 가난한 여인처럼 이 여인이 첫 번째 자란 게 자기의 그 문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형제모님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교제 안에서 교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려오니 보내소서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시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죠 무시하시는 거거든요 다 부부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 자매님 저기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 안고 제가 부르는데 대답 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하고 분명히 들리는데 대답 안고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당해보시고 잘 모르시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해주는 것은 내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모욕감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인이 주님께 계속 이렇게 강곡히 얘기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 정말 정말 모든 사람은 불쌍해 계시고 그러니 죽기까지 해주셨죠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여인을 주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우리 성질 급하시고 우리 성질 급하시고 자존심 세고 우려면 어떤 현상은 벌어지겠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탁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이 많은 사람한테 나를 무시를 줘도 이럴 수 있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당장 들어줘야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항상 자기 때 일하시잖아요 가장 적절할 때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이 떼야 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가끔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정확히 그 때가 참에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거든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때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했고 부활하신 것도 정확히 구약에 애원된 대로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년에 오신 것도 정확히 50일대의 계획대로 오셨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정확히 그 때 속에 됐습니다 대개 우리가 조급합니다 힘든 일과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답변이 안 오면 우리가 조급해지고 우리가 낭망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다림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선하신 분이란 걸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자기 때 이루실 거라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05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려나였더다 요셉이 팔렸고 착고에 채였고 상했고 쇠사슬에 그 몸이 메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꿈꾸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자기 가족이 자기를 경비하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하나님이 지금 계시였기 때문에 요셉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과 동시에 시작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가난 땅 예상하고 나왔는데 광야 시작되듯이 13년간의 고통스럽고 외롭고 버림받고 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형들에게 온수당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종으로 팔리고 오해당하고 감옥같이 그럴 때 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 안 해봤겠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생각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분명히 내게 약속이셨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돼도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아마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성실했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정하신 때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획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조급하고 멀리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준 것 같지만 자기 때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 마르타가 오빠 병들한테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이틀 더 지체하시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기도록 죽기까지 일부러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자기 때 일하시는 분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거니까 우리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마태봉 8장 보겠습니다 마태봉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지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역에 가로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기다림 사람에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돼서 6월 25일날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착했는데요 스페인에 가기 전에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저희 형자매들하고 신앙 잘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주면 좋겠다 제 꿈, 비전 이런 것들의 마음속에 시작이 됐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 스페인 안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스페인을 쓰는 스페인과 남미에 어떻게 전도하고 두 번째로 유럽에서 스페인을 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세 번째로 동유럽에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게 이제 더 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가서 마드리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올세로 사는데 저희 교회만 형제들이 수고하셔가지고 그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감격했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도하고 싶은데 동양 사람이라고 얼굴이 좀 이렇게 누렇다고 무시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스페인 사람이라면 나를 보고 무시가 될까 안 될까 그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제가 제 생명을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스페인도 학교의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데리고 가면 9시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학교 앞에 딱 모여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든 할아버이든 문이 딱 열리면 아이들 들어 보내주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또 부모들이 다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데리고 나가거든요 아무나 그전에는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그 상태인데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자매가 이래서 제가 아이 데리고 가려고 저희 셋째 딸 막내 스페인 나라로 여섯 살 때 거기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참 귀엽고 이쁘잖아요 또 얼마나 이쁩니까 지 애비 닮아가지고 애비가 만나 귀엽잖아요 여섯 살 여자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착 열리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보이죠 진짜 제 딸밖에 안 보이죠 딱 딸만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딸을 보고 예쁘고 그런데 갑자기 인형들이 싹 뛰어가는 거예요 옆에 금발도 있고 막 이제 외국애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 딸만 보였고 정말 너무 예쁘고 천사 같던데 갑자기 인형들이 막 뛰어가니까 이게 뭐지 칼라 TV보다 흑백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자기들은 사경을 헤매고 죽는 사람인데 주님 주무시잖아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풍랑이 잘 수 없죠 그 마음 속에 어떤 평화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주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일으키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주무시는지라 이 말이 마치 제자들 주님을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지켜만 보시는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스페인 건축 얘기하려다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은 저희가 있는 곳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동네 얘기하면 다 압니다 좀 가난하고 그리고 좀 행동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마약 많이 하는 곳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저희 집이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형자매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자 하고 전두하면 안 온대요 오길 꺼려야 한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님 정말 스페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사실 전두하기 싶어서 여우와 증인도 제가 찾아가보고 그 기회도 좀 나가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많이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려고 그럴 뿐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 목사들 모이는 모임도 일부러 가보고요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 복음이 당당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말은 못 하지만 누구에게 얘기해도 확실할 수 있겠네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 고속도로 옆에 큰 고속도로 옆에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다니는 거기에 누가 봐도 눈에 탁 뜨이는 건물 저게 뭐지 여기서 없는 건물 새롭네 이런 눈에 탁 뜨여서 운전하면서 눈이 한 번 탁 돌아갈수만 그런 건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그렇게 했고 합당하자는 제 집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런 교회를 막 상상하면서요 저희 교회당에서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포르수가를 가는 고속도로 있거든요 그 정도는 틀림없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면서 하나님 언젠가 줄 거야 하면서 맨 그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건물들 딱 막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디를 주실까 막 이래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고 곧 주실 것이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해도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이게 점점 잊혀져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주실 모양이다 그렇지 우리 주제에 우리 주제에 우리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생상하는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 3년 전에 이원 목사님 오셨어요 이원 목사님 오셨는데 수양에 이제 하계수양에 또 오셨는데요 원래 이제 하계수양에는 스페인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강사하라고 다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원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듣는 분들이 잘 듣고 모습을 아 스페인 천도 되겠다 이러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교제 그 스페인에서 하면서 수양간 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양간 지으라고 그러면서 한 2천명 들어갈 수 있게 지으라고 그래서 딱 기대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아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마들이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 땅을 찾고 제가 생각했던 지적을 확 다녀오렸는데 아이 그것도 또 생각처럼 안되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3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땅을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요동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거 주세요 우리를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일을 스페인에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충만했는데 이게 5년 10년 가니까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제가 기다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구한 장소가 이제 스페인에서 또 그 지역도 유명한 곳인데요 마드리 시내 거의 완전한 복판 안이지만 중앙 쪽에 속한데 그 지역이 개신교들이 주로 모여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마드리 사람 스페인 사람 다 아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국가인데 개신교 사람들만 교회가 모여가지고 수십 개가 거기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너무 이제 건축비가 지금 상승하고 그래서 지금 추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크기가 처음에 이제 2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수양관 겸 저희 마드리 교회입니다 마드리 네 개 교회가 있지만 마드리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곳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조금씩 더 느낍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거 배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 그걸 신뢰하고 있는지 하는지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욕을 했다면 그분이 들어주실 때 합당한 때 들어줄 테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 잘 통과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 여기 본문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무시었지만은 주무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딱 제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책망하시고 뭐가 잘못되는지 딱 얘기하시고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님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기도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안 들어줬다 해서 원하는 시기에 안 이뤄졌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때 일하실까 생각하고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첫 번째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아주 정확히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물론 온 세상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는 한 가지 점의 포인트를 맞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희가 구원받을 은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강국하게 주님께 부탁했고 주님은 정식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런다면 첫 번째 침묵하며 자기를 무시했고 두 번째로 아예 이제는 확실하게 아주 단호하게 너는 자격 없어 받을 자격 없어 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망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끝났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할 만큼은 했다 나도 할 만큼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무하신다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정리했을 거예요 끝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를 무시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그분 경배했습니다 절하면서 가로대 주여 그랬습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시험도 넘어간 겁니다 여자가 한 세 번째로 26절 대답하여 가로사대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은 그들에게 주를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높여주신 분이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짓밟으실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싸움이 나도 큰 싸움이 날 그런 일인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아 주님이 때때로 낮추신다 우리를 낮추신다 왜 낮아져야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낮아진 사람만 주님이 높여주신다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이시기에 주님이 낮추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주인이랑 깨닫고 낮아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통의하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갑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오늘도 어머니의 모임 잠깐 했었는데요 낮에 저도 임원 모임 계속 마들에 사면 형제 사면 임원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게 물론 다른 것도 제일 강조하는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누가 입으로 안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낮아진 사람이 가능하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 하면 이게 뭐가 했다는 게 이렇게 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랑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남미 형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자매의 나라 가족들 전도도 할 겸 몇 년 동안 먹어서 다녀온 얘기를 계속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인데요 파라과이 저희가 파라과이 제일 먼저 전도했거든요 스페인에서 저희가 전도한 나라 제일 먼저 에콰도르 그 다음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그 다음에 콜롬비아 파라과이 제가 직접 들어가 전도한 데가 우리 형제들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쿠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들은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전도돼서 계속 전도가 됐는데요 파라과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많은 식구들을 구원 받고 이제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 부부가 그 이제 가족들 전도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가야서 이제 교회가 참석하죠 우리 교회니까 모임 참석하러 가서 그 수양관 수양관 교회단을 건축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모두에 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 간증을 하는데 전부 다 은혜가 너무 너무 됐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그 간증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부가 정말 성교사더라 이제 저한테는 좀 덜 성교사다 그 말이겠죠 정말 성교사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부분들이 바닥에 잔다 교회단 바닥에서 일하면서 사모님은 얼굴이 새카맣다 진짜 그 나라 사람처럼 딱 됐다 인디언처럼 거의 자기가 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쳤고 목사님이 바닥에 주문이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오 잘 됐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이제 그 이제 모두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나기 전까지 다들 은혜가 너무 됐어요 우리 성교사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또 우리 형제애들 동일한 마음으로 수고들 하고 있구나 세상에 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집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무시면서 일하고 있구나 그 그 볕에서 계속 일하니까 자모님 얼굴은 새카맣으셨다고 막 간절히 다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은혜 푹 꺼져버렸어요 전부다 9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지막 10% 딱 그냥 은혜로 딱 맞췄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을 할 때 처음 그 형제자매의 그 모습 속에서 얻었던 그걸 이렇게 간증할 때는 정말 마음이 와닿고 은혜가 되고 그 간증하는 형제도 아름답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형제자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기도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10% 정도지만은 그게 은혜에서 나온 그런 간증이라보다는 그냥 전부 다 고개를 갑자기 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정말 간증이든 봉사든 그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원유하게 하지 않으면 은혜로 가지 않구나 은혜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도 온유와 겸손 봉사할 때도 자격도 온유와 겸손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주님이 낮추셨는데 와 대답하는 거 보면 정말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취급당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이런 대답할 수는 쉽지는 않은데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27절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대 주여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옳습니다 주님 아마 주님 한 100이라는 강도로 이렇게 밟으시니까 그 여자분은 200 더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더 밟겠어요 어떻게 더 하겠어요 주님이 졌죠 뭐 그 여자한테 그 여자 이겼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마흔이라 이걸로 저희들에게 교훈 받으러 여기 주셨어요 여기 넣어놓으셨어요 믿음에 대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에 오래 살면 조금 개성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자존심이 더 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에 공감하세요 자기 주관 왜냐하면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 앞길 내가 헤쳐가야 되고 고생하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내 중심적이 되고 어디 보면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내 주관이 강해지고 내 경험과 내 모든 이런 중심으로 가기가 쉬워서 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한다고 하는 게 상대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큰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바다를 갈고 이런 측면의 믿음보다는 주님께서 네 믿음이 커다랄 때 정말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손을 드러낼 때까지 경비하는 모습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 그게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일 말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위치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애틀란타 교회 식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합력할 수 있다면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봉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다 네 소원 되리라 아마 애틀란타 교회가 원하는 역사 이루어지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 번 살다 갈 건데 적당하게 신앙상에서 주님 믿음 안 될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는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신 거룩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연합되고 낮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일하시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틀란타 교회 식구 형제자매님들 이 여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배운 말씀이 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교훈으로 목과 같이 박혀서 이 교훈을 따라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상담과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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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